그 늪은 중국 진나라 말기 전환초의 인물로 전환고제의 계국공신이다. 중연으로 고제를 따라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재앙을 쳤고 삼천군의 군수 이후에 군을 무찔렀고 개봉동쪽에서 공을 세워 인평군에 봉해졌다. 이후 남전 북쪽에서 진나라 군을 무찌르고 패상까지 이르렀다. 기원전 206년 고제가 한황에 봉해지자 건무우의 자기를 받고 기도위에 봉해졌다. 이후 옹나라 공격에서는 별도로 옹황장안의 아우장평을 농서에서 무찌르고 농서에 여섯현을 평정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 초나라를 치고 팽성전투에서 패배하여 돌아와 온구를 지키면서 한을 배반한 왕무 등을 무찔렀다. 양지역을 공격하고 별도로 서쪽을 쳐 형렬을 치남에서 격파하고 형렬과 도위 둘 사마와 후 12명을 사로잡고 2졸 2400명을 항복시켰다. 또 형양동쪽에서 초나라를 물리쳐 시급이 4200호가 되었다. 한해군의 여러 지역에서 싸워 공을 세웠고 조나라와의 싸움에 들어가 한단을 항복시키고 별도로 평양을 함락하고 업을 항복시켰다. 또 조가 한단 공격에 종군의 조나라를 무찔렀다. 오창으로 돌아와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적의 양도를 끊고 한관을 무찔러 노를 함락했고 서초에 경내 깊숙이 들어가 증탐합이 기주급을 쳤다. 고제 5년 유고노관이 항우가 폐망하고도 한해 항복하지 않은 임강왕 공위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에 개입해 별도로 임강해 서울 강릉을 점령하고 주국 대사마 등의 항복을 받았으며 임강왕 공위의 신변을 확보해 낙양으로 보냈다. 진하에서 초왕 한신을 취하는 데에도 따라가 고제 6년에 시급이 4600호로 정해졌고 세습대는 불을 갈라받아 신무우에 봉해졌다. 태원에 배치되어 흉로를 막던 한왕신이 고제를 배반하고 흉로에 투항하여 시작된 대나라 공격에서는 기도 위로 종군했고 백등산 포위전에서 공이 있어 거기 장군이 되었으며 양조 재연 초 5채 후국의 전차와 기병을 주관했다. 또 별도로 진의의 승상 후창을 무찔렀고 공력을 항복시켰다. 영포의 난 진압에서도 공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시급이 늘어 5300호로 정해졌다. 일생 동안 90명이 머리를 베었고 142명을 사로잡았으며 별도로 14군을 무찔렀고 59성을 항복시켰고 1군 1국 23현을 평정했고 왕 1명과 주국 1명 2천석 이하 500석까지는 39명을 거두어들였다. 고후 5년에 죽었고 시호를 숙이라 했다. 근흡이 죽은 후 아들 이후 근정이 이었다. 18년 후 봉국에서 조세를 너무 많이 거둔 죄를 물어 지위를 빼앗기고 봉국이 폐지되었다. 원강 4년 근흡의 현손의 아들인 장안상조 근하난이 조서를 받고 가문을 일으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